안녕하세요 오늘밤에는 오랜만에 삼겹살도 못먹네요 우와 삼겹살도 있고요 시골에서 먹고싶을때 준비해서 먹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돌기름 저희 국제공사에서 돌기름이에요 이것은 배추 국제공사에서 이건 양파 돌았네요 원래 양파요 맛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우와 색깔이 참 좋잖아요 7학년의 양파인데요 맛이 우와 맛있죠 Das 사이버 국제공사 김칼냄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삼겹살이 있고 뒷살살이 있고 양념이 있고 양념이 있고 양념이 있고 쪼다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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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